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SetBlockSelect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그리드뷰 컬럼에 속한 셀들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SetBlockSelect 함수를 그리드뷰에 대해 실행하면 그리드뷰 컬럼의 블록 실렉트 속성을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선택을 차단할 그리드뷰 컬럼과 차단 여부를 명시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마우스 클릭을 통해 모든 컬럼의 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Quantity 컬럼 셀들의 선택을 동적으로 차단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 하단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SetBlockSelect 함수를 사용하여 콜사가 아이디인 컬럼에 속한 셀들의 선택을 차단하는 코드입니다. Quantity 컬럼의 아이디가 콜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셀들은 선택 가능하지만, Quantity 컬럼의 셀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화살표를 통한 이동에서도 Quantity 컬럼으로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